안녕하세요. 지구과학 강사 이세경입니다. 서울대학교 관련학과 졸업했고요. 안녕하세요. 다원교육, 시대인재, 세움학원, 강남 메가스터디에서 학생들하고 지구과학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 이름은 아마 예비고3 고의학 부모님들은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현재 여러 학교들에서 내신 수업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고2 수업은 다원시대 세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고3 수업도 하고 있었습니다. 고3은 다원에서만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재수생들하고 강남 메가스터디에서 계속 수업을 해오고 있었어요. 옆에 QR코드가 있는데 화면에서는 아마 작게 보이실 텐데 QR코드 찍으시면 카카오톡에 제 채널로 연결이 되거든요. 제가 오늘 수업 말씀드릴 모든 내용들을 유인물에 담아가지고 다원교육 2층에 비치할 터인데 수고롭지만 방문해 주신다면 오늘 설명회가 진행되면서 보이는 작은 글자들을 유인물에 담았으니까 유인물을 통해서 동일한 정보를 가져가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하고는 예비 고3, 고2 학생들하고는 지금 기말고사를 통과하고 있고 제가 이제 고3 수업을 진행을 해서 올라가게 되면 저는 이제 다원에서만 진행하고 있는데 보통 이제 재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저하고 1년 동안 내신 공부한 친구들이 많이 따라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 수업 방식에 익숙해 있어서 그게 단순한 익숙함이 아니라 학생들이 생각할 때 제 방법이 좋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을 저를 따라오는 경향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지구과학은 어떻게 접근하는지부터 쭉 이제 심화되어서 고3의 관점에서 지구과학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관점들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요. 그래서 저하고 1년 동안 호흡을 맞추면서 지구과학은 좀 잘 충실히 대비해 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고 있는데 아직은 성적표가 안 나왔고 영상을 찍는 지금 시점에선 성적표가 안 나왔고 아마 내일 나올 텐데요. 학생들이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계속 속으로 지금 기도하는 중이에요. 크게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요. 이 지구과학이 어떤 과목인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 시험이 어떻게 출제되었는지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 수업의 특징들,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말씀드릴까 해요. 그 부분은 제가 좀 빠르게 넘어갈게요. 이 지구과학이라는 과목은요. 많이 여러 정보를 들으셨겠지만 선택자 수는 제일 많아요. 개정교과 이후에 제일 많은 인원들을 선택했고요. 화면에는 자가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작년에 17만 명, 올해 15만 명이 선택을 했고요. 제일 많이 선택하는 과목이에요. 작년에 비해서 한 16,000명 정도가 빠졌는데 사탐으로 넘어가는 친구들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선택자 수가 제일 많다 보니까 등급으로 환산했을 때 이제 등급의 인원은 제일 많겠죠. 그런데 전통적으로 1컷이 제일 낮은 과목이었어요. 모든 과목 중에서. 매해 제일 낮았고요. 이게 단순히 1, 2점이 낮은 게 아니라 3, 4점이 낮은, 굉장히 낮은 점수였어요. 예년에는 선택자 수는 제일 많은데 등급 것이 제일 낮다 보니까 고득점을 받을 경우에는 표점에서 굉장히 유리한 과목이었습니다. 많은,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작년에 학생들한테 탐구 과목에서 의도적인 킬러 문제를 줄이자 그런 기조가 있었어요. 그 전에는 어떤 문제들이었냐면 교과 과정을 충분히 이수를 했어도 어떤 학생들의 개개인적인 어떤 그런 비지, 실험장에서의 순발력으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조금 있었거든요. 쉽게 말하면 어떤 좀 물리적인 마인드가 들어가거나 굉장히 똑똑한 친구들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킬러 문제들의 성격이었다면 작년을 기점으로 그런 문제들은 다 빠졌어요. 충분하게 학생들이 연계교제를 풀고 그리고 6월이나 9월 문제에 공개되는 문제를 연습하게 되면 유형 자체는 낯설지 않은 문제들이 출제가 되면서 작년 같은 경우에 등급 것이 확 올라갔습니다. 작년에 47점이 나왔어요. 이 과목이 예전처럼 그렇게 말도 안 되게 어려운 과목이 아니라 조금 평양 과목으로 바뀌었다 싶었는데 올해 시험을 치렀는데요. 올해 시험지를 저도 실시간으로 당시에 받았을 때 굉장히 당황을 했는데 앞에 세 페이지는 쉬운 문제들이 몰렸었는데 마지막 페이지에 계산 문제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좀 점수가 내려가지 않았을까 싶은데 차이점은 뭐냐면 예전에는 시간이 충분해도 시도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한두 문제가 섞여 있었다면 이젠 그런 문제는 아니에요. 유형 자체는 낯설지가 않고요. 다만 익숙한 유형인데 문제풀이의 시간이 조금 걸리는 거죠. 어쨌든 결과적으로 점수는 낮아지긴 했지만 성격이 예전하고는 달라요. 예전에는 정말 신유형, 낯선 유형, 시험장에서의 당황이 조금 학생들의 점수를 가로질러 가늠했다면 지금은 유형은 익숙한데 주어진 시간 안에 풀이하기가 조금 까다로운 시험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대신에 3페이지까지는 문제가 좀 쉬웠어요. 그래가지고 1컷은 조금 내려갔지만 2컷하고 3컷은 그렇게 내려가지 않은 좀 상위권이 촘촘한 시험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 중입니다. 아마 내일 결과가 나올 텐데요. 과목의 특성을 다른 부분으로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단원명이 보이실 텐데요. 굉장히 작죠, 글자가. 많다는 의미인데요. 교과서마다 다른데 어떤 교과서는 23단원 어떤 교과서는 24단원 굉장히 많습니다. 문항수, 20문항에 비해서 단원명이 넘치죠. 그러니까 어떤 단원은 두 단원이 묶어가지고 한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요. 크게 3등분을 할 수가 있는데 대단원으로 1단원 고체지구, 2단원 대기해양, 3단원 우주 1단원 고체지구는 좀 암기할 내용이 많아요. 6문제가 나오고요. 2단원 대기하고 해양은 본격적으로 수능형 문제, 자료해석형 문제들이 나오는 편입니다. 7문제가 나오고요. 학생들이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고, 가장 까다롭고, 그리고 가장 성격이다는 우주 단원이 마지막에 있는데 매 단원당 계산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마지막 우주 단원은 계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을 겪게 되는 단원입니다. 물리 내용이 들어가고 있고요. 단원명 옆에 킬러나 또는 중킬러라고 옆에 적었는데 그동안 보통 학생들이 까다롭게 느끼고, 까다로운 문제가 출제될 수 있는 단원들을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고르게 섞여 있고요. 그래서 어느 대단원이든 간에 킬러 문제가 나올 가능성은 있어요. 시간 압박이 있을 수가 있고요. 우리가 수능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단원명이 많다는 의미는 양이 방대하다는 얘기죠. 1년 동안 학생들이 학습할 때 첫 번째로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이 방대한 양을 체계적으로 자기 걸로 잘 정리하는 능력이 필요해요. 그리고 안기할 내용들도 당연히 많이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 3단원 같은 경우에는 계산 문제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 계산 문제에서 시간을 조금 허비할 수가 있거든요. 적게는 2분, 길게는 5분까지요. 그래서 앞에서 1번부터 쭉 풀 때 마지막 말씀처럼 거의 대부분의 문제를 1분 안에 푸는 연습들을 해야 돼요. 이 연습은 수많은 유형 정리를 통해서 보자마자 바로 그냥 조건반사처럼 어떤 상황을 보자마자 자신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올라가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올해 시험을, 이번에 나왔던 수능 시험을 살짝 조금 말씀을 드릴 텐데 작은 글씨라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고르게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특히 마지막 우주 단원에 굵은 글씨로 계산 문제, 까다로운 조건이 있었다, 복잡한 계산이 있었다 제가 여기 적어놨는데 이 마지막 페이지에 나오는 우주 단원 문제가 변별을 가르는 주요 까다로운 문항이었습니다. 총평을 해드리자면 1에서 3페이지는 좀 쉬웠어요. 쉬웠고 마지막 페이지에 어려운 문제가 집중이 되었는데 이 단순하게 어렵다가 아니라 제가 세 가지로 구분해 볼까 해요. 첫 번째는 이미 학생들한테 익숙한 유형인데 까다롭게 변형된 경우가 A번 두 번째는 9월 모의고사하고 동일하게 나왔던 문제가 있어요. 상황도 똑같고요. 구성도 똑같아요. 그러면 이제 똑같은 문제가 똑같은 형식으로 전혀 변형 없이 나왔으니까 쉽게 풀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계산이 어려웠어요. 계산이 어렵다는 게 미적분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소수점 계산이에요. 분자를 분모로 나누는 소수점 계산인데 조금 귀찮은 계산 문제가 하나가 들어갔었고요.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저하고 연습한 대로 충분히 이런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다가 연습이 되어 있다면 풀 수가 있는데 풀이 방법대로 풀지 않으면 까다로운 유형의 문제가 하나가 마지막에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림을 보여드리자면 마지막 페이지에 까다로웠던 문제 세 문제를 보여드릴 텐데 첫 번째는 이 그림은 이제 지구과학을 공부한 학생들, 자제분들은 보자마자 아 상황은 뭐겠구나 라고 알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어려웠냐면 보통 이제 고2나 고3 학생들이 연습했던 유형은 출발점이 여기면 어떤 시간 안에 처음으로 돌아오는 문제였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출발점이 여기인데 도착하는 자리는 출발 자리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상황은 뻔한데 상황은 눈에 익은데 상황 자체를 굉장히 까다롭게 변형을 했기 때문에 이 아이디어를 떠올리지 못하면 시험장에서 좀 까다로울 수 있는 문제가 하나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유형이 익숙한 친구들한테는 쉽게 접근할 수가 있는데 이 주기성에 대한 연습이 되어 있지 않은 친구들한테는 어려웠을 겁니다. 두 번째가 이제 조금 제가 평가원이 조금 원망스러운 문제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월 문제하고 똑같았어요. 상황도 똑같고 구성도 똑같고 괄호 놓기 숫자도 똑같고 마지막에 보시는 것처럼 소수점으로 계산을 하는 문제가 마지막에 하나가 있었는데 이 계산이 이게 어떤 숫자라는 게 어떤 숫자이기 때문에 이걸 보시는 부모님들께서는 저게 뭐가 어렵냐 싶겠지만 학생들은 이걸 어려워하지 않아요. 만약에 지금 제가 학생들한테 문제를 던져준 다음에 한번 계산해 보세요 하면 다 할 거예요. 그런데 시험장에서는 어려운 계산이에요. 시험장에서 1분 1초 초가 넘어가는 시간에 소수점 계산을 하면서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텐데 이 계산 문제가 조금 까다로웠을 거고요. 마지막으로 20번 문제였는데 옆에는 제가 수업 때 학생들한테 이런 문제는 표를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풀면 쉽다라고 설명하는 부분이고 뿌리 방법 그대로 풀면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가 있는데 역시 이 뿌리 방법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시험장에서 굉장히 좀 손이 피곤하고 복잡한 계산이 들어갈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만 이 세 문제가 들어가면서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 평역이 쭉 넘어가다가 마지막 페이지에 계산 문제가 팍 만났을 때 학생들이 당황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아마 특컷이 내려가지 않을까 싶은데 3페이지까지요. 만약에 자신이 빨리 넘어가가지고 마지막 4페이지에서 시간을 충분히 확보했다면 그 친구는 아마 괜찮았을 거예요. 근데 꼼꼼하게 푼다고 3페이지까지 한 문제 한 문제 시간을 조금 허비하면서 풀었다가 마지막 페이지를 남기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면 아마 마지막 페이지는 거의 시험장에서 거의 공포 수준의 문제 수준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런 의미의 까다로움이지 유형 자체나 또는 상황 자체가 그전하고 달리 처음 보는 유형이다. 그런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제 지구과학은 시간에 압박을 주는 시험이기는 한데요. 문제 자체들이 신유형 아니면 학생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새로운 유형은 나오지 않으니까 이 부분은 1년 동안 충분히 연습하면 얼마든지 자기 걸로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수업에 대한 안내를 드릴게요. 총 3시간 30분의 수업 구성인데 수업 전후로 질의응답 시간이 있고요. 수업 시작 후 30분 정도 실전 모의고사를 치릅니다. 1년 동안 제가 학생들한테 제공하는 모의고사가 약 250여 개가 되는데요. 아마 첫 시즌 개념 수업 때는 모의고사를 아마 생략할까 싶어요. 첫 개념 수업은 아직 학생들이 개념도 처음부터 끝까지 나가지 않았는데 모의고사를 푸는 게 거의 의미가 없으니까요. 첫 시즌은 모의고사는 그냥 자료로서만 제공을 하고 본격적으로 두 번째 시즌부터 모의고사를 처음 30분 동안 치르고 수업이 전개가 되고요. 마지막 30분 동안 요약하면서 킬러 문제 또는 조금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하게 되면 문제를 수월하게 풀 수 있는 심화 수업들이 진행되고 있고 제가 화면에는 요 정도의 수업만 넣었는데 제가 이제 시즌이 진행이 되면 제가 다원에서는 목요일에 수업을 하는데 이 목요일을 제가 하루에 비웁니다. 비워서 수업은 6시부터 시작이 되지만 제 앞부분의 시간을 비워놔요. 그래서 학생들이 미리 와서 저하고 공부를 하고 가기도 해요. 1년 동안 저하고 공부를 했는데 어떤 친구들은 목요일은 그냥 지구과학만 하는 날로 정해놔서요. 학교 끝나자마자 와가지고 4시 또는 4시 반부터 저하고 수업 클리닉을 진행을 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하다가 6시에 본 수업을 진행한 친구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학생들이 제 학생하고 제 수생의 가장 큰 차이가 제 수생들은 아무래도 자기들의 스케줄대로 조금 과목들을 나눠가지고 공부하는데 제 학생은 너무 바쁘더라고요. 구경수도 바쁘고 그리고 기타 챙겨야 될 과목도 많기 때문에 지구과학 같은 경우에 하루를 이렇게 저하고 공부한다고 해도 앞에 제가 시간을 비워놔도 참여하는 경우가 조금 많지 않을 수가 있긴 하지만 저는 시간을 비워두고 있으니까 제 수업의 장점이나 특징이 앞뒤로 충분한 클리닉 시간을 잡으니까요. 수업에서 미진한 부분들을 본인이 시간을 내서 미리 학원에 오기만 한다면 저하고 충분히 메꿔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이 부분은 3단계로 학생들이 개념을 어떻게 정리하고 문제를 어떻게 풀고 시험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요약인데 글씨가 작습니다마는 이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초고롭지만 학원에 방문해 주시면 유인물로 보여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저에게 보내주었던 합격 후기인데요. 첫 친구가 제일 기억에 났는데 메가스에서 만난 학생인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저를 처음에 만났을 때 5등급이었어요. 5등급이었다가 마지막에 만점을 받았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구학의 그 어려운 문제들이 빠지고 익숙한 유형들만 정리를 잘 한다면 충분히 만점을 받을 수 있는 시험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작년에 만점 받은 친구였고 연속되어 나타내는 두 친구는 저하고 고2 때부터 같이 수업한 친구들이에요. 고2 때 저하고 내신 수업을 대비하고요. 고3까지 저하고 같이 가면서 쭉 두 친구 전부 다 만점으로 작년에 결과를 받았어요. 이 친구는 보성고 친구인데 만점을 받았고 그 다음 친구는 경기요고 친구인데 만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메가스타디에서 학생들이 저한테 좋게 평가해 준 내용들을 실었어요. 수업의 장점 중에 하나인데 지구과학은 그림이 많이 있어요. 표가 많이 있고 학생들이 저한테 보통 판서가 조금 깔끔하다고 얘기해 주는 편이에요. 고맙게도요. 그런데 이 그림들이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제가 그리는 방법대로 그리면 문제를 빨리 풀거나 아니면 문제의 핵심에 도달하는 그림들이거든요. 단순한 그 수업 설명을 위한 그림들이 아니라 이런 문제는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 좋고 이런 문제는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 좋고 결국에 지구과학은 문제는 본인들이 푸는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그림을 그려야 되는 또는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상황들이 많잖아요. 제가 알려주는 대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그림을 그리고 접근하는 방법을 알려주면 이 방법대로 연습한 친구들은 수능형 문제를 만났을 때 큰 어려움 없이 문제를 접근할 수가 있겠죠. 수업 교재입니다. 개념 교재, 다지선다 교재, 기출 교재 이거 말고도 유인물로 나가는 유형별 자료, OX 자료, 수많은 모의고사 자료들이 있고요. 구체적으로 그 수업에 나가는 여러 자료들 중에서 또는 수업의 특성 중에서 대표적으로 유형자료만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이를테면 그 단어는 하나인데 그 단어는 핵심 개념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근데 그 개념들이 그동안 이제 개정교과에 여러 해가 출제가 되면서 여러 그림들이 있고 여러 유형들이 있습니다. 총 20문제가 출제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 10문제 정도는 학생들이 자습을 하더라도 어려워 없이 풀 수 있는 문제들이고 나머지 10문제 정도가 유형을 정리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제가 테마를 한 12개 정도로 나눠가지고 학생들하고 수업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대표적으로 우주단원에서 가장 까다로운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번에 기출문제 나왔던 주기성 문제인데 관련된 그림들을 쭉 실어요. 그러면 이 테마 같은 경우에는 그림이 한 20가지가 나오거든요. 20가지의 그림들을 다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으면 이 자료들이 변형되어 나올 때 어렵지 않게 적응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 말고도 대략 한 12개 정도의 테마를 가지고 유형 정리해가지고 시즌이 진행될수록 유형 정리하는 자료가 매주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모의고사인데 총 250여 회의 모의고사가 제공이 되는데 저하고 대면에서 현장에서 보는 모의고사가 1년 동안 수험 기간 중에 한 80여 회가 되고요. 그리고 과제로 나가는 게 한 170여 회가 돼요. 올해 같은 경우에 한 250여 개의 모의고사가 나갔으니까 대략 한 5천 문제가 되죠. 이 문제들을 처음에는 그냥 풀고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개입을 해요. 몇 분 시점에는 몇 페이지 몇 분 시점에는 몇 번 이거를 숱하게 연습을 하다 보면서 자기가 이제 굳이 시계를 보지 않아도 몸에 채워하는 연습을 하게 될 겁니다. 크게 4개의 시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시즌은 3월 모의고사 전까지인데 12회의 수업입니다. 대단원 3개를 한 대단원당 4주씩 수업을 하고요. 개념 정리가 가장 충실해야 될 겨울방학 기간인데 이때 개념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주요 개념에 대해서 주요 문항들 핵심 문제들을 풀이하고요. 아직 본격적으로 모의고사 연습은 시작이 되지 않았지만은 다양한 유형을 접하고 이런 문제는 어떻게 푸는지 연습을 하고요. 두 번째 시즌은 6월 모의고사를 대비하는 시험인데요. 이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실전 모의고사가 들어가요. 시간 단위별로 페이지를 체크하는 연습들이 들어가고요. 연계 교재를 분석하고요. 그리고 고난이도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익히고요. 9월 모의고사를 대비하는 세 번째 시즌은요. 이제는 실전 모의고사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분 단위로 체크를 해요. 앞서는 그냥 페이지 단위로 시간 단위로 체크하는 게 두 번째 시즌이고 세 번째 시즌은 분 단위로 체크를 해요. 몇 분에는 몇 번, 몇 분에는 몇 번 이게 학생들의 몸에 있기 위해서는 계속 반복해서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때 유형 정리가 들어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요 12개의 테마를 가지고 이런 유형에 대한 그림들을 쫙 보여주고 거기에 관련된 평가 문제, 거기에 관련된 연계 교재 문제, 거기에 관련된 주요 모의고사 문제, 거기에 관련된 굉장히 고난이도 문제들, 연습을 하고요. 마지막 파이널에는 매주 실전 모의고사가 분 단위에서 초 단위까지 들어가요. 그래서 시험장에서도 연습한 대로 몸이 먼저 반응을 해서 이 정도 시점에는 몇 페이지에 넘어가게 그래야지만 시간 관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분 단위로 체크하는 시간, 초 단위로 체크하는 시간 연습이 들어가고요. 3단원하고 약간 좀 비슷한 부분이 유형 정리가 들어가는 건 맞는데 세 번째 시즌에서의 유형 정리는 어떤 기본적인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다면 네 번째 마지막 파이널에서의 유형 정리는 유형은 간단하게 정리한 다음에 유형별로 정말 킬러 문제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모의고사 수준도 상당히 어려워지고요. 마지막 모의고사는 평균 점수가 거의 20점대 초반 굉장히 고난이도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실제 시험에서 어려운 문제가 나와도 당황하지 않고 본인이 자신의 실력을 다 발휘할 수 있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리해서 수업의 안내를 말씀을 드릴게요. 선택자 수는 아마 내년도 제일 많을 거예요. 그리고 등급에서 허용되는 인원도 제일 많겠죠. 좋은 결과 받을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저하고 공부를 할 터인데 암기할 내용이 많기는 한데 제가 단순하게 무식하게 암기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어떤 단어들이나 아니면 언어 유의를 통해서 외울 방법들을 알려주고요. 항상 이 과목에서의 가장 관건은 방대한 내용을 빠르게 압축해서 문제를 빨리 풀어야 되기 때문에 모든 문항들을 1분 안에 푸는 방법들, 다양한 풀이법들을 제시하고요. 동시에 다양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연계교제 자료, 다디선다 자료, OX 자료, 유형정리 자료, 모의고사 자료 다양한 자료 제공하고요. 그리고 처음 시작하는 친구들 지구가을 선택하지 않았다가 처음 시작하는 친구들도 잘 따라올 수 있도록 기초부터 차근차근 설명하는 첫 시즌 수업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수업은 영상 제공해드리고 질문은 제 개인 번호로 학생들이 문제를 보내주면 제가 답변해서 하루가 넘어가기 전에 답변을 해드리고요. 클리닉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목요일은 거의 비워 있어서 목요일은 일찍 오면은 저하고 충분히 클리닉을 진행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방학 특강 같은 경우에는 목요일 말고도 제가 여러 날짜에 걸쳐가지고 클리닉을 잡아놓을까 해요. 개념이 제일 중요하다 보니까 개념 수업에서 놓친 부분들을 학생들이 채워갈 수 있도록 다양한 클리닉 시간들을 개강 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험 기간 동안에 문항 수를 세워보니까 모의고사는 250회 이상 그리고 학생들한테 과제로 나가는 다지선다 문항은 만 개 이상 굉장히 많죠. 이것만 해결해도 시험 볼 때는 큰 무리가 없어요. 고3 학생들은 바쁘저들 그 바쁜 게 문제인데 자료를 해석할 수 있고 해결하고 저하고 스케줄 맞춰가지고 이때까지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큰 어려움 없이 저하고 1년 동안 좋은 결과를 얻어갈 수 있도록 실력들이 올라갈 것 같아요. 수업 일정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텐데 다음 교육에서는 12월 26일 목요일에 개강을 하고 수업 시작 시간은 6시입니다. 저녁 6시 9시 반에 끝나고요. 12회 과정이고 3월 모의고사를 잘 보는 걸 목표로 하는 반이에요. 3월 모의고사가요 실제 수능 시험하고는 큰 인과관계가 없어요. 연과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3월을 잘 보면 좋은 것이 3월 시험을 잘 보면 학생들이 자신감을 얻어요. 그래서 그걸 동력으로 1년은 쭉 갈 수 있기 때문에 3월 시험은 잘 보는 대비반 첫 번째 개념 수업 첫 시즌 12회 과정으로 매주 목요일에 기획하고 있습니다. 지구과학의 대략적인 개요하고 수업 안내와 수업 개강 일정들을 말씀드렸는데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화면에 작아서 잘 안 보이는 글자들은 다음 교육 방문해 주시면 2층에서 받아가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고 있겠습니다. 수업 잘 준비해서 좋은 성적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